으 으 올해 아카시아 꿀 채밀 영상입니다 우리 잘 안되어 가지고 반은 막고 조금 덜 막혔네요 다 막아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벌써 아카시아 고통 끝나고 물을 안 뺄 수 없어서 뺐는데 조금 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도 주문해 주세요 고구멍에 찹쌀을 날때 씹어 주세요 뼈는 육수 뼈는 육수 그리고 닭다리 고춧가루 재료네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베이컨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